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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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도 브이앱을 켠다 metropolitan V LIVE이 바뀌었더라구여 그래서 아직 낯설어 기다려고요 T4Kids 됐어 됐다 오늘 제목을 약간 평소랑은 다르게 지어봤어 살짝 해야겠다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다고 버블에 얘기했던 게 V LIVE예요 오늘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갑시다 목걸이 요새 자주 저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제 사복 목걸이에요 그래도 요새 되게 저의 TMI 같은 거 뭐하고 지내는지 그런 거 되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생겨서 뭐 버블이라든지 데키라 데키라를 또 고정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고정으로 게스트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민호 형이랑 매주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버블에서 밤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한다고? 아니 내가 밤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밤 얘기를 하면 맨날 밤 얘기한다고 막 막 그래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밤 얘기를 하다가도 조금 그래 밤 시간에 막 오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막 Burada 필터 바꾼 게 더 낫죠? 아닌가? 약간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기네 뿌링클 아직 안 먹었어요 가서 이제 먹을 거예요 승민이 덕분에 시간 맞춰서 밥 챙겨 먹게 됐어요 그래, 이거 봐요 제가 스테이 밥 챙겨 주려고 그런 거라니까 떤 강아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때 어떤 스테이가 떤 강아지라고 한 번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꽂혀서 요새도 계속 떤 강아지 얘기하는 거 같아 저는 폰 바꿀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뭐냐면 아직 되게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바꿔도 돼요 가디건 이거, 그쵸? 처음 보여드리죠? 예쁜 거 같아 산 지 좀 됐는데 처음 입어봐요 법을 너무 재밌던데 저는 그냥 심심할 틈이 없어 승민 오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랑해랑 사랑해가 있었어요 근데 사랑해가 죽었대요 그럼 누가 살아있어? 목걸이 맞아 오늘 메이크업 엄청 예뻐요 진짜요 예뻐요 눈치 빠르다 색깔 흑바래서 조금 빠졌었는데 네, 오늘 뭐지? 다시 검은색으로 덮었어요 버블 효자? 오늘 까만 감기 예스, 까만 감기 예스, 까만 감기 버블 지분 1등? 맞아요, 오늘 좀 일찍 일어났죠 근데 내일은 늦게까지 자를 거예요 오늘따라 눈이 더 똘망똘망하다고요? 네 왜냐면 태이 만나고 싶어서 계속 정신 차리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좀 배고파 사실 지금 좀 배고파 휴가였는데 버블 알람 때문에 7시에 깼다고요? 맞아, 내가 아까 7시 반인가? 그때 처음보는 좀 일찍은 앞으로 그럼 일찍은 안 보내야 되나? 아까도 사실 너무 일찍인가 싶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 용복이 엉덩이 엉덩이를 때린 거 봤어 그 엉덩이를 딱 때리는 구간이 기빈 인 업 착하면서 그 착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에 맞춰서 용복이 엉덩이를 착 때리면 아주 찰집니다 다음에 해보고 싶은 머리색? 아 저는 흑발을 계속 하고 싶긴 한데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흰색과 회색의 중간? 약간 아이보리색? 그게 그거 예쁠 것 같긴 해요 근데 흑발이 너무 좋기 때문에 흑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승례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스테이가 스테이가 원하는 곡들이 다 다르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추천해주시는 거 쭉 보고 그 중에서 뭘 하나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근데 한 분 한 분 마다 듣고 싶어하는 노래가 다 달라서 하얀색 하트 쓰는 거 하얀색 하트가 제일 좋아서 쓰는 거야? 네 저는 뭔가 빨간색 하트구나 하얀색 하트가 뭔가 되게 깔끔하다 해야 되나? 약간 되게 깨끗해 보여요 하트가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취향이 흰색 하트인 거 같아 정인이도 야식 먹는다고? 근데 뭐 제가 가서 저녁을 먹는 게 사실 지금 시간이 늦어갖고 강제 야식이 될 거 같긴 하네요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빨라서 못 입는 것도 있지만 군디팡팡 아구 네 오늘 입은 거 사복이에요 사복 가리번이에요 승민아 99년생도 친구해줘 괜찮으시다면 네 라디오 해보니까 이게 솔직히 영케이 형이 DJ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되게 웃다가 오는 거 같아요 진짜 편하게 분위기도 만들어주시고 그냥 코너도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약간 약간 첫방에는 당연히 떨리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재밌게 즐기고 오는 거 같아요 앞으로 고정 매주 월요일마다 고정이니까 뭔가 스테이에 월요일에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메로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저께 메로나 하나 사먹었어요 아 맞아요 원래는 월요일인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사정상 화요일에 했던 거고 원래는 월요일 네 고정입니다 아 정인이가 메로나 안 사줬냐고요? 다행히 안 사줬어요 걔 그거 말하고 다행히 까먹었을걸요? 흫 그리고 아까 아침에 노래 추천을 해줬어가지고 음 요새 자주 듣는 노래를 벌써 다 추천을 해보네 아 이거 그 이 노래인데 그 그 무슨 아 요새 약간 즐겨듣고 있는 노래인데 그 호피폴라라는 밴드 분들의 그거면 돼요 라는 노래인데 근데 진짜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 노래가 좀 크죠? 호피폴라의 그거면 돼요 라는 곡입니다 노래가 정말 좋아요 이거 오늘 그 베키라에서 나온다고 음 맞아요 이거 그 슈퍼밴드 슈퍼밴드를 전체적으로 다 본건 아는데 이분들이 연주하시고 노래하는 장면을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나도 노래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이 확 철해지면서 뭔가 못받을 그런 긴장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참 즐기고 싶어요 보컬 하연상 분의 노래를 참 즐기고 싶어요 비바라지다 비법이 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아 어떡해 약간 진짜 대단한 대단한 사실 너무 멋있어요 아 저 기타에 제 기타의 이름은 아직 안 되었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그 31108 를 커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제가 먹던 주스예요 갑자기 음악 끄니까 되게 조용하네 아우 배고파 좀 더 빨리 나 볼까?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이것도 난 이거 아까 추천해 주려다가 깜빡했네 이것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요새 적재님 노래에도 진짜 많이 적재 선배님을 진짜 많이 듣고 권지나 선배님 노래는 항상 자주 듣지만 약간 또 날씨가 살짝쿵 추워지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노래들이 귀를 되게 약간 날씨에 맞게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 이 노래도 좋고 이 노래도 진짜 좋지 이것도 가사가 진짜 말도 안 돼 이것도 가사가 진짜 말도 안 돼 또 뭐 있지 이 노래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이죠 헐 혹시 내 댓글 읽은 거야 그런 거야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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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죽어도 돼 이건 뭐야 말이 필요합니까 태연 선배님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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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롤 송 중에 이것도 있었네 메리 크리스마스 영원할 것 같았던 간절한 이 마음을 전해 I pray on this Christmas 모두 생각이 나 그날 밤 유난히 따뜻했던 두 손이 하루아 어려붙은 내 마음을 느껴주던 난 왠지 어제처럼 느껴져 그리도 날 그날 너와 우리 기억해 마치 운명이 우리를 채우고 날 찾아와줄게 댄스곡 제가 댄스곡 들려드릴까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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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수능 시험장에 포카 들고 갈 거야 길을 나눠달라고 내일 수능인데 근데 진짜 내일 수능이잖아 잠깐만 아니야 댓글 다 보고 있어 내일 진짜 수능이네 진짜 수능이네 근데 이거 시태희가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잠깐만 아 진짜 수능이니까 노래 이거 조심해야겠네 귀에 맴도는 노래 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아니 아니 가려는 거 아니야 에이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안 가 수능 금지 그랬네 흰 패딩이 있고 수능장 들어가는데 승민이가 엊그제가 그게 벌써 2년 전이야 그죠? 그때 새벽에 개쿨 산옥 마치고 어머니가 해주신 도시락 들고 애들이 해준 간식통 들고 가서 신나게 먹었었는데 문제 풀고 진짜 벌써 2년 되네 2년 너무 고난하게 11월 달이었으니까 진짜 오래됐다 진짜 곧 있으면 저 22살이네요 어떻게 하냐 내가 22살이때 그땐 퍼피였는데 지금은 도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퍼피죠 한 달 뒤에 스무살이에요 성인될 때가 사실 제일 슬각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이 먹기 싫어 뭔가 이런 얘기하면 뭔가 그냥 학교 다닐때로 다시 돌아와서 이틀만 살아보고 싶어 그때 그 분위기랑 그런 걸 느끼고 타빙머신 타고 다시 돌아온 거지 딱 이틀만 아무도 모르니 돌아가보고 싶다 18억인을 볼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연말이 좀 지나고 정주행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하면 지금 막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정주행이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런데 약간 집중을 못 할 것 같아요 정주행을 딱 집중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정주행 하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저 막 TV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정주행을 한 번도 제대로 폰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넷플릭스 그거 가입해서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썩은 적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입을 해서 다음 달에 한번 봐야겠다 애들 계정 쓰라고요? 아 애들 계정 쓰라고요? 창빈이 아이디로 랩을 버린 현진이처럼 알뜰살뜰하네 오늘따라 메이크업이랑 눈화장이 예쁘다는 댓글 진짜 많네요 내일 가서 감사하다고 할게요 러버게임도 얘기가 진짜 많다 백현 선배님 러버게임도 근데 진짜 지금 제 목소리를 커버하고 싶은 곡들이 겨울 되니까 막 미치기 쓴 거 너무 많아 권진아 선배님 것도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고 지금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다 녹음실 가서 하루에 두 곡 하고 오는 거 아닌가 몰라 오빠 나 그녀가 말했다 노래 연습했어요 나중에 불러주고 싶다 나중에 대면 팬싸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그때 꼭 오셔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나 이런 거 기억하면 진짜 기억한다 승민아 왼쪽 눈 감으면서 오른쪽 볼 못 찌렸네 18살인데 반말 해도 돼? 마음대로 해 18살인데 반말 해도 돼? 마음대로 해 옷걸이 찍을 거예요 시골 동강아리 네 버블도 자주자주 와야죠 저 지금 버블 잘 쓰고 있죠? 뭐 맨날 밥 얘기만 하는 거 같아 진짜로 나는 진짜 순수하게 진짜 스테이의 밥을 잘 챙기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데 보니까 맨날 밥 얘기 뭐 아메리카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밥 얘기하니까 진짜 배고프다 나 이제 슬슬 가야겠다 배고파 내일 수능이기도 하고 진짜 근데 수능이신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해드리는 말인데 무조건 떨릴 거예요 진짜 안 떨릴 수가 없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해도 떨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결과는 진짜 준비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회 없이 아는 거 다 풀고 오셨으면 좋겠고 진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안 받으시면서 꼭 좋은 결과 받으시고 꼭 하고 싶은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근데 진짜 떨리겠다 수능이 수능이라니 두 글자 단어 중에 거의 제일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아요 수능 그리고 꼭 조심하시고요 요새 또 건강이 또 정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마스크도 잘 하시고 진짜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 개 다 제 페이보릿 치킨이 아니에요 제 페이보릿은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프라이드 치킨은 프라이드죠 황금올리브 닭다리나 그냥 프라이드 날개 반 다리 반인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핫 크리시피를 먹었거든요 근데 겉은 프라이드인데 안이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땀을 그냥 비워도 틀리면서 먹었어요 근데 진짜 프라이드가 최고인 것 같아 노랫노랫 진짜 완전 따뜻할 때 먹는 그 베어 먹는 그 으아악 맛있지 아 캡처타임 해달라고요 알겠어 아보카도도 해야돼 근데 아직 나 안 한게 많아 그럼 일단 아보카도 하기 전에 캡처타임부터 한 번 하고 갈까요? 포즈 뭐하지? 약간 색다르게 무심하게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깐깐아지 느낌을 한번 볼게 그 다음에 오늘 약간 색다르게 가야겠어 무슨 포즈인지 모르겠어 그냥 캡처해요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지? 컨셉 이상해서 맞다 마지막은 제가 여기서 메이고 있는 V 새로운 V입니다 부끄럽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얼굴 인식해달라는데 얼굴 인식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어? 필터 아보카도 안 되는데? 얼굴을 인식해 주세요 해서 다른 걸로 안 넘어가요 나의 종료를 거부하다니 가지 말라는 신의 개신인가 봐 진짜 인식이 안 되네 어떡하네 이거 어? 어? 큰일 났다 인식이 안 돼 강아지라 인식 못하는데 이제 뭐 반박을 못하겠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돼요 어떡하냐 잠깐 사라져봐야겠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오늘 아보카도는 안 되나 봐요 진짜 안 되네 진짜 안 되네 렌즈를 닦아볼까요? 그래요 안 돼 지금 계속 얼굴을 인식시켜 주세요 왜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오늘은 깔끔하게 아보카도 없이 여기서 이사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배고파서 얼른 가서 그거 먹어야겠어 뽑았다 뽀뽀 해주고 가래 스테인더 그건 안 돼 끊어져 네 저는 늦었지만 저녁을 맛있게 먹고 소화 다시 키우고 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셀카 셀카 하나만 찍고 끊을까? 그래 실시간으로 하나 찍어야겠다 기다려 봐요 네 힘내 WW4 End 스테인더 스테인더 pris 보호를 잠시만요 보지 마요, 잠깐만, 잠깐만 5초만 보지 마요 하나씩 뭐해 너무했지? 알겠어 됐다 가야지 올릴게요 이제, 이제 진작할게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꼭 올릴게요 네, 맞는 거 먹을게요 여러분도 많은 밥 먹을 시간인데 스테이는 오늘 잘 씻고 내일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 내일 수험생분들 파이팅 하시고 인사를 몇 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는 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네, 얼른 이제 진작 갈게요 안녕 까먹은 말 없이 이제 갈게요 안녕 바이바이 건물도 할게요 내일아 안녕 어... 네 아멘